화려하게 생긴 구조물, 자세히 보면 스파게티 면입니다. 이건 스파게티 챌린지라는 건데요. 약하디약한 스파게티 면으로 다리를 만들어 얼마만큼의 하중을 버티는지 대결하는 것입니다. 설계, 물리, 건축 등이 집약된 공돌이들의 꿀잼 놀이죠. 오늘 다양한 전공을 가진 깃불 메이커들과 함께 이 꿀잼 놀이를 해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전공이 가장 유리할까요? 자, 반갑습니다. 우후! 오늘 여러분의 대결 종목은 스파게티로 다리 만들기 대결입니다. 여기 앞에 보시면 60cm 넓이로 책상이 2개가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놓인 스파게티 면으로 책상 사이를 있는 다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똑같이 3시간, 4시간을 들을 거고요. 가장 튼튼한 다리를 만드는 분이 오늘 대결의 고승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무제한으로 스파게티 면을 많이 쓰고 접착제를 많이 쓰면 튼튼한 다리 만들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리를 만들어 주세요. 예. 제가 즐겨 읽거든요, 평상시에. 다리 디자인에 대한 내용도 많이 있어요. 이 책인가요? 네, 맞습니다. 여기 다리가 있어요? 네, 다리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동물과 이 다리의 흥미로운 유사점이 있다고 합니다. 호랑이와 대응되는 다리의 형상이고, 이건 티라노사우루스의 약간 이런 형상이죠. 제가 1등 아닐까요? 이 정도면? 투넨님. 네. 투넨님 지금 혹시 어떤 전략으로? 저는 제가 좋아하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다리를 만들려고. 레오나르도 다빈치 어떤 다리를 만들었죠? 여기 보시면 이거거든요. 나무를 그냥 배치하는 것만으로도 아치형의 튼튼한 다리를 만들 수 있는. 이걸 제가 선택한 이유는 현대에 만드는 다리들은 다 설계를 해서 만들지만, 파스타면 제가 진짜 설계를 해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손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시대 때 가장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걸 생각하신? 화가이면서 공학자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약간 근본 있는 다리? 디자이너 출신이자 설계메이커인 저한테는 딱이라고 생각합니다. 30. 제가 30. 나무님 지금 어떤 설계를 기반으로 만들고 계신가요? 맞습니다. 삼각형 구조로 최대로 무게를 지탱할 수 있지 않을까. 각각의 변의 길이를 다 쟀거든요. 이 사이즈대로 딱딱 만들어서 딱 붙이면 스타이틱 면을 꼬고 계시네요. 케이블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렇게 꼬아 만들면 강성이나 이런 게 훨씬 강해지거든요. 좋았어. 나무님 아까 삼각형 얘기도 하던데 그 얘기도 한 번 저 못 들었거든요. 다시 한 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다수님 아까 전에 뭐 책 보시고 연구하시더니 지금 한다는 게 이거예요. 창조는 모방의 어머니다. 창조는 뭐?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인가? 거꾸로 아니에요?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인가? 김수님. 네. 김수님은 어떤 전략으로 지금 다리를 맞고 계신가요? 우선 3시간은 굉장히 짧고 스파게티면을 붙이는데 상당히 오래 걸린단 말이죠. 완성에 충청을 뒀습니다. 지금 저 사람이 루트 모시기 이런 거 계산할 때 전 일단 붙이는 거죠. 전 그래서 벌써 다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완성 못 할 사람 한 사람은 있다. 송장의 와우. 요건가? 그러니깐 창조님 먼저. 왜 저부터... 왜 저부터 하지? 왜 저부터인데요? 제일 기대가 안 되니까. 아 오케이. 이제 보여드릴게요.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 대친도 안 맞고 좀 많이 아쉬운데 이 중앙에 이걸 매달을 거기 때문에 화중을 좀 고르게 분산시켜줄 수 있도록 이런 식의 구조를 만들어보셨습니다. 여기 접합 부분이 이렇게 좀 덜 붙은 것도 있고요. 맞습니다. 제작 들어가시기 때문에 연구는 제일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요. 하지만 또 모르죠. 결과는 까봐야 하는 거죠. 선생님 먼저 다리 두 개를 한번 재주세요. 320g! 널널합니다. 널널하죠? 자, 두 개 포인트에 자유롭게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요런 식으로. 걸게요.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 드디어 정돈까지 다 투과하셨고요. 벌써부터 지금 이 친구가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양동이 안에 그냥 한번 넣어주세요. 버틸 수 있을 만큼의 추! 일단 이거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몇 g이에요? 570g이요? 570g. 생각보다 오래 나있네요? 갑니다, 요거. 0.64g. 640g. 좀 무리합니다. 요거 가겠습니다, 요거. 감사합니다. 몇인가요? 820g. 420g. 아직까지 구멍을 생각보다 잘 버티고 있어요. 아니, 굉장히 대충 만드신 걸로 봤는데. 아니, 대충이라뇨. 말씀도 갑니다. 무거운 거 갑니다. 520g. 모아. 뭐야, 1kg, 350d. 우와! 뭐가 돼, 지금! 수 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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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る? 저희는legen 비 jogging 느낌인데 1kg! 어 그럼ximth by 730g. ك? 아! 시작! 근데 우선 3초 버텼 slog고요, 다음 주차の勝利 경주 경usted good! 540g. 3초 버친 기록까지가 인정되는 기록이기 때문에 1.35%를 인정하겠습니다 어떻다 나무님 한번 설명해 주시죠 저는 기능에 최대한 충실히 했고요 제일 하중을 많이 버틸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렇게 삼각형 구조를 만들어줬고요 저쪽에 보면 틈이 있어요 맞습니다 저기 딱 되면 딱 보정이 잘 될 것 같더라고요 틈에 딱 맞출 수 있게 이렇게 자로 재서 만들어졌고 저 콩물 잘 쓰셨네요 240g 초경량이네 초경량? 여기에 화중이 걸려야 될까? 오! 안정적이야 하나씩 올려볼게요 5.5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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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1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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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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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생각보다 잘 버티네요 그러게요 나도 위에를 잡았더라면 이 정도는 버텼을 텐데 굵은 거 무거운 거 아예 가보겠습니다 2kg 2kg 2.3kg 2.5kg 2.5kg 2.9kg 3.7kg 3.7kg 대박이다 대박이다 진짜 헛소리 보는데 진짜 잘못했네요 신기하다 3.5kg 오! 잠깐만! 빨리 넣을게요 4.5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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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여기 보이시면 연결 부위 다들 일자로 연결을 해놓으셨던데 사실 그러면 끊어지기 쉽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이렇게 이렇게 막 왔다리 갔다리 좀 퍼즐처럼 맞춰지게 짜맞춰지게? 접착하는 면적도 늘리고 그다음에 한 부분에서 동강하면서 떨어지지 않게 그리고 마지막에 저기 밑에 이 대받침을 이용해서 이렇게 휘어짐을 조금 이걸로 방지할 수 있게 타워크레인 같은 이런 트러스 구조 삼각형 지지대 구조까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전략이 숨어있는 품수님의 다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2.5kg 2.5kg 거치를 하고 아 네 좋아요 그럼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race 4kg berna 高 788 1.73킬로레인 최종 기록 되시길 바랍니다. 1.73킬로레인 최종 기록 되시길 바랍니다. 혜넬님은 제일 완성도가 높은 구름으로 완성하셨어요. 그렇죠. 일단 모티브 자체가 완성도가 높은 거기 때문에 X자로 서로 격차되어 있고 그 사이에 기둥이 하나씩 들어가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이렇게 여러 군데에 접착을 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공유하는 공간이 이만큼이 되는 거죠. 힘을 공유하는 공간이. 여기는 두껍게 만들었는데 여기 얇은 이유는 얘는 누르는 힘에 강한 구조예요. 아치형은. 근데 이제 아래 부분을 잡아주려면 당기는 힘에 강해야 되거든요. 파스타가 휘면 잘 부러지지만 당기는 건 잘 안 부러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무의 대비 가장 효율적인 파스타 활용법인 것 같아서 이렇게 가장 기대되거든요. 효과가 없을지 모르니까 너를 장치 보고 있습니다. 이제 물이 자체의 무게는 410g! 제일 무겁니다. 이제 한 돌 벌어보겠습니다. 오오오! 자신감! 기다리기 힘드시잖아요. 1.5kg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와 근데 많이 안정적이다. 와 이거 뭐야? 3.3KB 3.3KB 6.6KB 6KB 캡터도 파입니다. 3.3KB 이제 기록 도전이죠. 7.3KB 7.3KB 3.3KB 3.3KB 4.3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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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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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KB 5.3KB 5.3KB 4.3KB 5.3KB 5.3KB 5.3KB